공짜로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 틀림없지? 이 줘봐. 포기지, 포기냐? 10년이다, 10년. 10년을 10년이냐? 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무식하기란. 그래, 난 무식해. 난 무식해서 뭐 붙여준 거 있어. 도장으로 내가 찍었어. 아니, 가게를 준다는 약속을 해야 도장을 찍지. 빼놓은 거 하나 있어. 음미의원서 책임지는 거, 이혼소송 안 한다는 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? 내 재산 달란 소리 안 해야 해. 뭐? 위자료를 안 준다고? 아, 가게 1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잖아. 아니, 가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서 재산을 달란 소리를 하지 말라고? 아, 새 애도 안 받고 보증금도 공짜로 하잖아. 야, 황종각. 뭐? 야?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? 너? 그래! 이 정말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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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아이고, 지버룩해 주겠어? 인정을 베푸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. 인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어? 평생에 속처럼 그냥 부려먹고. 그래, 뿔 떼고, 가죽 벗기고. 어? 살코기 발라내고. 고운 거 그냥 끓여먹고 꼬리. 어?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. 그나마 그냥 앙상하게 나면 을뼈까지 퐁퐁 고아먹겠다 그거야. 말 다 했어? 다 못했다. 내 피로.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웃음거리가 될지 얹어. 너는 다는 더 이상 이제, 어? 무시한다고 해. 나가. 나가. 그래! 나가지 말고 나가! 나가!